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캉말캉 우유빛깔 싱싱한 홍어엘입니다. 홍어엘 겉표면은 얇은 피막으로 감싸져 있어 말캉말캉도 하고 탱글탱글도 한데 얇은 피막 안에는 진한 크림 느낌이 나는 홍어엘로 가득합니다. 한입 가득 베어물면 피막이 벗겨짐과 동시에 입안에서 순식간에 사르륵 녹아내리면서 사라집니다. 사실 씹을 것도 없이 꿀떡꿀떡 넘어가기 바쁜데요. 진한 고소함을 갖고 있는 홍어엘 맛에 매력에 빠지면 생각나고 생각나서 또 찾아 먹게 됩니다. 오늘 싱싱한 홍어엘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탱글탱글 가위로 잘라서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소하니 맛있어요 저 밖에서 깨달은 이웃의 젤리 뼈로 덮어졌어요 또 저 귀를 안 좋아해요 저 3kg 정도 되처럼 좀 utiliz Valerien 그 안에서 1kg까지 약간 기름이 좋더라구요 고소하고 콩 간장 계란 계란림 계란 계란 계란림 계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지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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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막상 굴대의 고춧가루 하지만 고춧가루는 이번엔 야무스타일이 주문하네요 모짜렐라 고춧가루 마늘 좋다! 탄산수 마시고 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 굿 굿